안녕하세요 여러분 8개월 9개월 만에 장발 리뷰를 찍게 되네요 드디어 제가 기르면서 느꼈던 약간 그런 장점은 없고 기르면서 느꼈던 단점들이랑 요 정도까지 기르는데 걸렸던 시간이랑 이제 소소한 팁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머리를 했어요 오늘 이 머리 스타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미용실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머리 길은 지 진짜 열 달 만에 이 정도 머리를 했고 열 달 전에 머리가 아이비리그 컷 에서부터 길렀고요 되게 짧은 상태에서 길렀어요 그리고 원래는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한 두 번 정도 끝에만 잘랐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걸린 거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하고 식단하느라 많이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자란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거 까지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10개월 정도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저보다 길게 기르지 않을까 싶어요 기르면서 솔직히 장점은 하나도 없어요 장점은 하나도 없고 너무 불편해요 완전 거지존 들어와서부터는 아예 머리를 모자를 안 쓰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가지고 무조건 모자를 무조건 쓰셔야 되고 일단 아침에 머리 말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뭐 모양도 안 잡히는 거는 안 잡히는 거고 그냥 불편해요 되게 불편하고 솔직히 진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진짜 자를까 말까를 너무 고민했는데 진짜 어거지로 버텼고요 옷 입는데도 되게 제한이 많아요 좀 힘들었어요 근데 드리고 싶은 말은 단발장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머리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모양을 잡는다고 뭘 하니 어쩌니 하지 말고 제가 짧았을 때에 드리는 팁은 다운펌을 어느 정도는 하시고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다운펌을 꾸준히 해주시는 거 괜찮을 거 같아요 머리가 좀 상하긴 하는데 오히려 모양을 잡을 때는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이제 중간 기장부터는 사실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게 가장 좋고 어느 정도 기장이 길렀을 때는 저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앞머리가 코 정도 내려왔을 때부터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모양도 안 잡히고 그래서 귀 뒤로 넘기듯이 이렇게 넘겨서 선글라스를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모자 안 쓰는 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던 거 같고 그렇게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편할 거고 일단 머리가 어느 정도 길렀다 싶으면 트리트먼트 이런 거 무조건 하세요 머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생머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머릿결 끝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머리를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같은 거를 무조건 해주시면서 모자를 쓰시던 선글라스로 고정을 하시던 그냥 존버가 답이고 요즘 똑단발 많이 하시잖아요 똑단발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머리들도 굉장히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머리도 추천을 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너무 기는 것까지의 기장감이 버티기 힘들다 하시면 제가 하는 머리도 괜찮고 뒷머리도 자르지 마세요 그냥 저처럼 파마를 원하시는 분들은 뒷머리 절대 자르지 마시고요 어차피 파마하면 기장감이 올라가니까 뒷머리도 좀 많이 불편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쭉 기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 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머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머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미용실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이거 머리 하기 전에 앞머리도 여기까지 내려오고 귀 뒤로 넘기고 다녀도 되게 무슨 정갈한 여자 머리처럼 그렇게 많이 기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미용실 가세요 가서 뒷머리를 일자단발처럼 끝에를 일자로 자르고 기르면서 어디는 빨리 기르고 어딘는 늦게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층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층도 내지 마시고 뒷머리만 일자로 자르고 전체적으로 굵은 컬을 좀 세게 말아달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 말릴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앞머리를 내달라고 하세요 앞머리를 내고 파마를 하면 미용사분들도 모질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굵기가 어느 정도 텐션이 들어갈지를 확실하게 장담을 아마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먼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양을 잡은 다음에 앞머리를 잘라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마가 보이게끔 시스루 백 느낌으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 머리 해주시는 분이 근데 이러면 약간 조금 더 젠더리스 느낌이 나는 거고 좀 두꺼운 느낌으로 앞머리를 내면 되게 영한 영한 남자 느낌이 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기르는 똑단발보다는 이렇게 앞머리 내는 머리가 해보니까 이쁜 거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 지금 많이 안 하는데 기장감이 한 이 정도 선까지 많이 내려오시는 분들은 제 머리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냥 결국 장발 단발을 하고 싶으면 존버가 답이고 짧은 머리일 때는 다운 폼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중간 머리일 때는 모자로 버티고 어느 정도 길렀을 때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다 끼우는 방식으로 좀 스타일을 내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기르시면 될 거 같아요 존버하시다가 기장이 어느 정도 쳤을 때 이렇게 파마를 하고 하면 만족도는 진짜 최상이거든요 저는 진짜 오늘 머리 했는데 오늘 진짜 만족도 최상이니까 이런 머리 제 머리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지금 이렇게 캡쳐해가지고 가져가셔가지고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지금쯤은 분명히 저랑 똑같이 머리를 같이 기르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 자르신 분도 있겠지만 장발은 존버가 답이기 때문에 뭐 이렇쿵 저렇쿵 해봐야 결국 그냥 잘 먹고 존버로 버티셔서 이쁜 머리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단발 리뷰는 여기까지